각성석이 80개가 되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씩 3번 돌릴 수 있어요. 어제 도원결의에서는 각성석이랑 500만 금화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과연 얼마나 나올지? 여기는 장수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여기도 잡댁 말고 할 게 없는데 맹익이 나오면 세외로 갈 거고 그게 아니면 계속 잡댁으로 가야죠. 동천왕 전승 보고 가야죠. 그럴 순 없지. 보호길이가 줄어들면 돌릴게요. 거의 7분을 기다렸는데 하나도 안 빠지네. 등룡권이 빠졌어. 등룡권이 빠졌어. 의도하지 않게 눌렀는데 갑자기 숫자가 바뀌어서 당황해서 눌렀잖아. 망했다. 용장의 혼이 걸렸네? 어제 못 먹은 혼을 여기서 먹네? 제가 어제 도원해서 용장의 혼 빼고 다 먹었거든요. 오! 포패가 줄어들었습니다. 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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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룡! 등룡권! 등룡권! 등룡권, 숫자가 바뀌는 데 봤어. 그래서 등룡꽌만 나오는 건가? 등룡권 등룡권 등룡권! 망했구나. 등룡꽌만 나온 거야. 등룡.. 오! 오륙선 나왔고? 등룡꽌 종류별로 다 나왔고. 이거 진짜 등룡꽌만 나올 거야? 워! 대박! 가겠습니다. 왕국, 한수, 냉포, 동룡, 개철, 징승 어? 징승? 양수 진등, 장량, 기의, 장소, 대열, 사마가, 정봉, 장량, 문추, 원술, 사성장수 유공, 마대, 악진, 서왕, 양호, 오륙성은 누구? 유공 보패하면 다 까 신화 나오는 걸로 깔 거야 보패 언제 이렇게 많이 먹었지? 또 뭐 나코르르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 어? 뭔가 관우여? 아니 여기 나오면 안 되지 아 이거 도안 줘야지 이거 아니야 야 이게 여기 나오냐 아니야 야 관우께 여기 왜 나오지? 하..잘이 나와야지 자 계속 갑니다 백태계 영화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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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태계 영화 같은 백태영، 백태영, 탈 пост 백태영 administrator 백태영, 탈 표현 백태영, 탈ordon 아 이후보인 백태영, 탈quer영, 탈이랑 다 찍어 발라주고 갔어 하오브인 오안돌까지 했습니다 도원에서는 송건 사초과까지 했고 영집에서는 하오 오돌까지 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